탄압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선거 공정성 문제하고 벌어지는 걸 보면 관이 민간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질긴 것이구나 참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공직자가 되면 군림하거나 본인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 입으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온갖 특권 같은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권한이라든지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전용 운동장을 설치했던 16평인가 그렇게 한 기사를 보고 나서 그때도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구나 공직이라는 것이 봉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 안 믿냐 우리가 이야기하면 믿어야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왜 안 믿냐 이야기죠 하도 많이 속았으니까 안 믿는 거죠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걱정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역 적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8월에 경상수지 30.5억 달러가 적자가 생긴 겁니다 이 정도면 역대 정부 같으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민들한테 무슨 담화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그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는 건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보면 꼭 같은 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 생겼으면 어땠을까 생겼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만 하더라도 사업가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나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예를 들면 거의 초라하기 거지 없는 상태에서 현대에 입사해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대개 60년 전후니까 깡 시골에서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나라가 계속 성장하던 그런 때 났기 때문에 위기를 접한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역 적자의 8월 경상수지마저 30억 5천만 원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8월 기준 경상수의 적자를 낸 것은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8월 38억 4천 5백만 달러 적자가 마지막이었다 한국 경제에 그만큼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등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협조를 요구하는 듯한 약간의 위기를 강조해서라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좀 서두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숙명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외 개방이 강하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계속 수입하고 특히 거의 96% 정도 되는 에너지원을 수입해야 되는 국가는 외발 자전거 인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한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숙명적으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경상수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을 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젊은 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원래 잘 살고 부잣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부자는 아니죠 근근히 먹고 살 정도까지 살리면 올라온 거고 아직도 빚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뭐죠 무역수지적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역수지적자의 가운데 다수가 뭡니까 수입의 가운데서는 석유라든지 LNG를 사오는 그런 돈이니까 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100을 쓰다가 전기를 80을 쓰게 되면 20만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적자규모를 줄이는 거니까 일본 여행이 풀려가 다들 여행한다고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비스축자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조금 미루도록 합시다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여유 있게 커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도 불 끄고 물 적게 쓰고 이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지 작은 것을 그냥 허투리 쓰면 큰 것도 허투리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상품 수지가 적자한 겁니다 이거는 주로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수입 때문에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상품 수지가 44억 5천만 원 적자고 서비스 수지가 7억 7천만 원 적자고 서비스 수지는 주로 해외 이행과 관련된 걸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빨간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장 노력을 하게 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시면 통계 작성 후 상품 수지가 계속 내려앉고 있고 무역 수지가 계속 내려앉고 있고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로 줄었던 해외여행이 다시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8월 서비스 수지도 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6억 2천만 원 달러가 감소했다 이런 것들도 당장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좀 연기를 하다든지 그렇게 호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은은 이날 경상수지 취약장 개선 등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진단 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기 아껴 쓰고 물 아껴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수입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에너지 수입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9%에서 13.3%로 오르게 된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게 된다 당장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경상수직자의 주범은 무역수지고 그 핵심의 에너지원 수입이 있으니까 과감한 에너지 전략 정책이 필요하다 착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2008년 2009년 개월 글로벌 금융위가 닥쳤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집무실 온도부터 낮추고 내복입기 전도사를 자체했다 그에 따른 수입 감소 효과보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박정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에너지 수입액을 감소시키면 무역수익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착한이 되는데 지금 추경호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이분들처럼 그렇게 가혹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수입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숫자를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에너지 수입액이 1372억 달러입니다 원유만 670,300만 달러고 LNG가 254억 5,300만 달러고 우레아늄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작네요 7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게 대부분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거란 말이죠 1,372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당연히 에너지 절감에 대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국민들과 함께 위기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떠오른 것이 좀 미리 준비하면 안 되나 그냥 위기 없다고 하지 말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전환하면 안 되나 이야기죠 에너지 수입 액수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372억 달러를 수입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전기 만드는 데 쓸 겁니다 이러니까 참 딱한 거죠 신문의 이름 지적은 아주 정확합니다 경상수의 적자의 죽음은 무역수지고 그 핵심에 에너지원 수입이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에너지 절약도 필요하고 2008년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오늘 여기 상록수님께서 1970년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친구들이 몇 명은 되었습니다 미국이 원조한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로 빵 하나씩 학교에서 나누어 줬던 시절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빨리 이런 것을 극복했지만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세대가도 옥수수 빵을 먹고 자랐으니까 어쨌든 참 이 문제를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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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